야 정수야 아니 근데 왜 소개팅 막 친 거 아니야? 뭐가 남편이야? 여자랑 상한다고 당신이 가진 거잖아? 양득탄이 안 온다고 아니 뭐 하지 마 친구 하지 마 여자가 잘못했네 친구 소개팅에 왜 나와? 남자가 잘못했어 신경을 주고 설레게 다 해놓고서 그리고 남는 사이에 친구가 없어 일주일에 없어 걔네가 일본 끌어낸 4년 친구가 친구를 지내? 내가 어디 남자 여자 좀 좋아한다? 이거 어떻게 친구야? 남녀 사이에 친구만 될 수 있다? 없다? 콜리의 빅리드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